그럼 뭐 봐주는 척하고 오후 3시에 뼈루기 맡아. 그래서 오후 3시에 만나자. 그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귀를 사주면 돼. 나지? 묻지 말고. 그래. 나한테 고마워.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 그래. 안녕. 우리가 무슨 얘기가 한 번 낫더라. 그러면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손님이 자기를 위해서는. 사줬잖아. 자꾸 사줬잖아. 대기인매들 있으면. 저는 제가 쓰는 방법. 한국 길에. 어느 과정 꼴돈 지나고. 그럼 막.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 그럼 가자. 그 다음 날. 그 다음 시간부터. 태도가. 빠른 뒤에 바로. 우열을 가장한 필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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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잘 하지 마세요. 한 번만 사주시면 돼. 한 번도라도 두세 번 더 사주시고. 그건 아저씨만 보다. 아저씨만 보다. 아저씨만 보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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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